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있어서 문의를 했어요. 들어보다가 그런데 지금 한 5년 됐어요. 유방암 이렇게 수술했는지가. 그런데 어느 날 둥어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등 쪽이요? 네, 그래서 숨 두무시게 아프고 그래서 나는 유방암 하나 절개를 해서 피가 잘 안 돌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파서 1년을 넘어가다가 병원에서 MRI를 찍었어요. 네. 그러는데 퇴행성 간절염이래요. 등이. 등이, 등뼈에 퇴행성 변화가 오셨다? 네. 그래갖고 이게 낮에는 이렇게 다니고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놨다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고 그러면 못 일어나는 거야. 막 이게 마비가 되는 거야. 등허리가, 허리가. 그 등 쪽에 퇴행성 변화가 오면은 그러니까 무릎에 퇴행성 변화 오신 분들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네. 활동을 하면서 아파지는 거거든요. 퇴행성이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괜찮은데 무릎에 퇴행성 변화 오신 분들도 보면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괜찮은데 오후 저녁으로 갈수록 걸어다니고 활동할수록 무릎이 아파지는 것과 똑같은 위치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등에 어떤 냉감이나 통증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걸 들으셨군요. 네. 며칠 전에 들어갔고 이걸로 신청을 해놨어요. 등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그럼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요. 네. 등에 퇴행성 변화가 왔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유방암이 오셔서 유방 한쪽을 절제하신 저한테 치료받고 있는 이제 40대 여성분이 계신데요. 네. 네. 지금 전화주신 어머니보다는 좀 약간 어리지만은 40대 여성분인데 유방암 한쪽을 절제하신 유방암 환자분이 한 분 계세요. 제 환자분 중에 다니시고 있는데 이분은요. 제가 그 어깨랑 등을 이렇게 만져보거든요. 오실 때마다. 네. 유방암이 있으셨던 이 여성 환자분은 유방암 한쪽을 절제한 것과 별도로요. 네. 어깨가 움직이질 않아요 일단. 제 환자분 예를 들면요. 40대 환자분. 네. 네. 그 등이요. 이렇게 굽어져서 굉장히 단단하게 경직이 되어 있어요. 네. 네. 유방암의 뒤쪽이죠. 여성분들은. 네. 어떤 결절이 생긴 분들이 있어요. 양성종양. 네. 여성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유방 쪽에 어떤 양성 결절이 생긴 분들. 그분들 등뼈를 보면은요. 대부분 굉장히 안 좋다. 등뼈가. 네. 그래서 여성분들요. 등을 피는 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방 뒤쪽이 등뼈예요.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순환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제가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분들의 유방질환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등 척추 상태가 안 좋다. 등을요. 이렇게 딱 피고서 앞가슴을 약간 내밀어 주는 자세. 여성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다소곳한 자세로 지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어깨랑 가슴을 펴고 앞가슴을 약간 내밀고 어깨는 벌리고 이 상태로 좀 자세를 자주 해 주시고 등을 펴주는 동작 운동을 열심히 해 주셔야지. 가슴 쪽에 순환이 잘 되고요. 가슴 쪽에 어떤 덩어리가 생기지 않아요. 유방에 암이 생기든 어떤 결절이 생기든 간에 유방 쪽에 뭔가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적 가슴은 등쪽 뼈와 같은 레벨에 있다. 네. 그래서 어깨랑도 연관되고 등뼈랑도 연관되고 날개추식뼈랑도 연관돼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오식견이 오는 분들은 가슴도 안 좋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특히나 이 어깨 어깨 관리 등뼈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쪽을 치료하고 편운 치료를 열심히 해 주시고 스트레칭도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 네네. 네네. 아니 다음분이 또 기다리고 계셔서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또 한 번 연락 주시면 또 그때도 상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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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